만점 우리 끌다! 강력한 끌림없이 강민웅입니다. 자, 2023학년도 강민웅 물리학 커리큘럼 만점 커리큘럼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2023학년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가지 컨텐츠들이 나와있네요. 무라이체도 있고, 기출 300, 특란도 특강, 실전 300, 특란도 모의고사 대표가 되는 커리, 책 표지네요. 책 표지. 1년 동안 나올 책들의 표지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자, 2023학년도는 개정된 교육과정에 이제 세 번째 수능이 치러지는 거예요. 세 번째 수능이 치러지기 때문에 이제 기출 문제들도 많이 누적이 됐어. 2년 동안 누적이 됐고, 그리고 첫해랑 두 번째 수능의 출제 기조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2023학년도를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 지나면 대충 교육과정에 윤곽이 드러나요.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점을 수능에서 물리학원을 맞게 커리큘럼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일단 물리학 1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물리학 1, 물리학 2, 그리고 고2 내신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커리큘럼을 전부 다 들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잘 듣고 어떻게 공부할지 여러분이 판단하면 돼. 어떤 학생들은 일부만, 어떤 학생들은 풀커리를 따라 오는 게 맞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잘 듣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과학탐구는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문파라고 많이 얘기해요. 개문파. 개념, 문제풀이, 파이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우리가 쓰는 은어야. 은어, 개문파. 개념, 문제풀이, 그리고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좀 추가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들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기출문제가 문제풀이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개념을 공부하고 그걸 확인할 때 기출문제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기출은 개념에 들어갈 수도 있고 문제풀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문제죠, 문제.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여기 유니티 오브 디 에고 앤더 피직스라는 게 써 있는데요. 이 물화일체라는 뜻이에요. 물리와 내가 하나가 된다. 디 에고라는 거는 자아라는 뜻이고, 더 피직스라는 게 물리학이고요. 그게 유니티, 하나가 된다. 여러분들과 물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가 되기 싫겠지, 물론. 자, 너희들이 물리를 선택한 이상 하나가 돼요. 꼭 만점을 받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개념완성은 일단 기초 입문 강자가 있어요. 내 이름 물리왕이라는 기초 입문 강자. 물리가 좀 낯선 친구들을 위한 강자가 되겠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도 할 거니까 일단 전체적인 틀만 먼저 얘기를 할게. 그리고 1년 동안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완성. 물화일체 개념완성과 압축개념, 두 개로 나뉩니다. 개념완성은 말 그대로 우리가 수능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다 정리를 하고, 필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게 이제 물화일체 개념완성이고, 압축개념이 이제 추가가 돼요. 이 개념완성은 12월에 열리고요. 내 이름 물리왕은 이미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입문 강자는. 압축개념은 이제 한 3월 정도, 빠르면 2월 정도. 개념이 완강된 다음에 바로 압축개념이 시작이 됩니다. 압축개념은 개념완성은 한 40에서 50강 정도 사이라고 해서 약간 볼륨이 좀 있는데 비해서 압축개념은 문제풀을 안 하는 거예요. 교재는 똑같아요. 물화일체 개념완성이라는 책으로. 교재는 똑같은데 2월 중에 거의 오픈이 될 것 같아, 빠르면. 그래서 전체 개념만 쭉 설명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좀 빠르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이도가 좀 있는 것들은 좀 더 심화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압축개념입니다. 그래서 제수생들 같은 경우가 기본 개념완성을 공부하기 조금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압축개념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출 300이라는 기출문제 풀이 단계, 그리고 특란도 특강, 킬러 특강입니다. 1단원의 뉴턴역학과 특수상대론, 그리고 연력학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특강이라는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개념과 함께 열려요. 12월 달에. 이 녀석은 2월 말 정도에 오픈이 됩니다. 실전 300은 6평이 끝난 직후니까 6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실전 300. 이건 전범위 예상문제풀이 책이죠. 특강도 모의고사는 시즌 1과 2가 6평 보기 두 달 전, 4월 달에 시즌 1이 6회가 열리고요. 시즌 2가 9평 보기 두 달 전, 7월 달에 10회 분량으로 모의고사가 열립니다. 그리고 무랄치출문, 새로 추가가 된 게 여기 뉴라고 써있잖아. 작년까지는 내가 시그마 기출 완성이라고 해서 작년이 개정 첫 해여서 제가 그동안 출제된 1년 동안 모의고사가 실시가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30년간의 모의고사를 총정리하는 기출문제 강좌가 하나 있었어. 1044제로 돼 있어서 천문항의 기출문제를 총정리를 해서 전체 해설 강의를 하는 걸 작년에 마무리를 했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작년에는. 올해는 이제 2년 차가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더 핵심적인 것들을 딱 300개만 뽑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쉬운 것들은 무랄치 개념 완성의 문제들이 좀 중하급 문제들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에 왜 다 안 푸냐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특나어 특강에도 기출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은 전체적으로 쭉 고르게 퍼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300개만 풀고 끝나는 거냐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이게 이제 새롭게 작년께 시그마 기출 완성이 날아가고 기출 300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무랄치 추정점검이라는 게 새롭게 추가가 되는데 제가 파이널 강좌는 문제풀이 강좌만 있었는데 학생들이 여러 가지 좀 니즈가 있더라고요. 전체를 한번 총정리하는 짧게라도 한 10강에서 15강 사이로 전체를 한번 정리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일반적으로 뭐 올인원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올인원. 그래서 그런 강좌가 올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강의들의 완성도를 높여서 여러분들의 물리 만점을 향해서 이 커리를 구성을 해 보았어요. 하나하나의 완성도가 높다는 건 여러분 선배들도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 컨텐츠들입니다. 알겠죠?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할까요? 자, 내일은 물리왕은 기초 입문 강좌로 원투 공통 기초 내용을 학습을 하고요. 한 18강 정도로 짧습니다. 대상은 물리학 초심자. 물투를 하더라도 물원을 내가 전체를 다 하고 가기 좀 힘들어. 그럴 경우에 내일은 물리왕으로 빠르게 쉽긴 하지만 개념을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투를, 물원을 꼭 다 열심히 해야지 물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초가 약한데 물투를 하겠다라는 사람들도 내일은 물리왕으로 시작하면 되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 압축 개념 같은 거나 또는 개념 완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물투 선택자들은. 물할체 개념 완성, 이번에 전면 개정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책이 너무 학원 교재로 되어 있다. 빈칸들, 수업할 때 그 빈칸을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혼자 공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아서 완전 전면 개정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도 많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책에 세세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작년과는 많이 달라져요. 책 구성이. 그래서 작년 책으로 올해 수업을 들을 수는 없어.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학원에서 딱 가르치는 학원 교재라기보다는 출판이 되어서 서점에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교재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빈칸 다 없애고 OX 같은 것도 집어넣고 개념 확인 문제를 집어넣기 넣었고요. 그리고 뒤쪽에 오면 이제 같이 해라고 하는 문제풀이 내가 수업할 때 꼭 같이 내 수업을 들으면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들과 그리고 연습해라는 문제들이 있어요. 좀 재밌게 좀 친숙하게 책을 구성했어. 그래서 자료를 참고해 이런 식 중요한 핵심 문제들을 같이 해 그리고 연습 문제들을 너희들이 연습해 각자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게 책도 편집도 완전히 새롭게 리뉴얼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상당히 많게 구성을 해서 작년에는 문제를 최소화 했는데요. 올해는 워크북을 만들지 않고 워크북을 따로 만들지 않았어. 본 책 한 권으로 단권화를 시켜서 그 안에 문제들도 최대한 많이 넣어서 책 볼륨은 약간 두꺼워질 거야. 두꺼워지겠지만 단권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하기 좀 쉽게 개편을 했다. 알겠죠? 그래서 2023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 당연히 8종 교과서는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 고난도 문제들에 대한 스킬들도 포함을 시켰어요. 알겠죠? 그래서 킬러 특강 형태로 뒤쪽에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킬러 문제들을 많이 연습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알겠죠? 문제들이 되게 고난도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진 않아요. 킬러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노베이스들도 편하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베이스가 좀 있는 친구들도 특란도 특강에 있는 스킬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킬들을 공부하면서 상당히 배울 게 좀 많은 강의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개념 완성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축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은 똑같아요. 무라일체 개념 완성을 하는데 문제풀이를 안 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책은 같은 책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개념만 빠르게 보고 싶다라고 할 때 20강으로 끝납니다. 알겠죠? 20강 전체의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개념 완성에. 그게 2월 정도의 오픈이 될 것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된다. 기초 입문 강좌와 개념 완성 압축 개념. 압축 개념은 문제풀이가 필요 없는 친구들, 빠르게 보는 재수생들, 이런 친구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300. 시중에 있는 기출 문제집과는 상당히 달라요. 이게 전범위 문제는 맞는데 300문항을 분석하는데 쉬운 문제들은 개념 완성으로 무라일체로 다 들어갔습니다. 쉬운 문제들은 없고 중급에서 최상급 문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 그리고 책도 챌린지 플러스라는 것과 딥러닝으로 나눠지는데 기출 문제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불편한 게 뭐지? 선생님들 문제를 다 풀어주잖아. 다 풀어주니까 저걸 다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다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구분을 해서 300개 중에 한 90개 정도만 반드시 봐라. 라고 해서 챌린지 플러스로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90개만. 나머지 200개 정도는 210개 정도는 여러분들 딥러닝이라고 해서 딥러닝은 이게 자가학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가학습이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풀고 강의는 내가 다 찍어줄게. 그러겠죠? 강의는 뒤쪽에 따로 딥러닝 다 찍어줄게.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인덱스 다 달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수강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출문제집과는 좀 다르게 풀어주는 것들 꼭 봐야 되는 것들을 90문항 정도로 압축을 해서 그것만 딱 보고 효과가 날 수 있게. 알겠죠? 그렇게 구성한 강좌가 기출 300입니다. 작년은 첫 문제를 내가 다 풀어줬지만 이제 올해 다음 2023학년도부터는 필수문항들만 구성을 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트나우 특강, 킬러 특강입니다. 그래서 역학, 특상, 연력학에 대한 유형을 정리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그 유형을 보고 행동강령들을 정리하는 거야. 알겠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라. 실이 끊어지는 문제가 나오면 끊어진 후를 먼저 보아라. 가속도 변화량을 이용을 해라. 국면 문제가 나오면 운동에너지를 판단해라. 평균 속력이 나오면 각 지점에 속력비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라.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형들을 모아서 케이스 문제와 실전 복습 문제로 대표 기출도 들어있는데 대표 기출은 전체 테마가 한 18개 정도 테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좀 조정은 됩니다만 대표 기출이 한 문제씩 들어가고 기출은 실전 복습에만 들어가 있고 케이스 문제는 전부 예상 문제로 거의 뭐 100% 예상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한 70%가 자작 문제로 구성되고 30% 정도만 기출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출도 킬러들만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기출 문제에 대한 개념과 기출에 대한 기본기가 있는 수험생들을 위한 강자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렇다고 개념을 완벽하지는 않은데 들어도 되냐라고 하면 들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필수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좀 하고 가기 때문에 1단원에 집중되어 있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특란도 특강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의 선배들이 선택을 해서 작년에 공부를 했던 강자가 되겠습니다. 알튼한 특강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오픈이 됩니다. 자 실전 300 이거는 이제 100% 자작 문제로 구성이 되는데요. 6평이 끝나고 6평까지 반영을 해서 그동안에 평가원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100% 예상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실전 300입니다. 매년 리뉴얼이 됩니다. 100% 리뉴얼은 아니에요. 아주 좋은 문제들을 남기고 이제 계속 진화하는 수능 문제에 걸맞는 문제로 계속 물갈이를 합니다. 알겠죠? 물갈이를 하면서 완성도가 점점 높아진 강자가 실전 300입니다. 특란도 특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전 300은 전범위에요. 특란도 특강은 전범위가 아니라 1단원 킬러 특강이고 실전 300은 2, 3단원에 대한 준킬러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 특히 2022학년도 수능을 보시면 알겠지만 합성자 기장 문제라던가 전기력 문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또 전반사 같은 것도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난이도 높아질 수 있는 그리고 준킬러로 출제되는 그런 문제들을 반영을 해서 300개의 예상 문제로만 구성했습니다. 심층 분석과 셀프 분석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기출 300처럼 심층 분석 문제들을 최소화해서 100문항 이내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필수 수강은 100개 이내 나머지 200개는 셀프 분석 문제로 풀고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해주시면 되게 강의를 구성했어요. 알겠죠? 최대한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알겠죠? 킬러 학습이 끝난 다음에 전범위에 대한 실전 연습도 하고요. 특란도 특강은 유형이 정리가 되어 있지만 구분되어 있지만 실전 300은 그 유형을 잇는 거예요. 그 유형을 잇고 수능에서는 유형이 써 있지는 않잖아요. 그치? 그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바로 여러분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 실전 300. 그래서 유형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킬러 모의고사 시즌 1, 2, 3로 구성이 되고요. 1년 동안 26회의 모의고사가 구성이 됩니다. 더 늘릴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효율 면에서는 더 많은 횟수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보다는 26회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의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26회로 구성을 했습니다. 시즌 1, 2가 6회, 10회로 시즌 1은 6평보기 2달 전 4월에 나오고요. 시즌 2는 9평보기 2달 전 7월에 나오게 됩니다. 전범위에 대한 실전 모의고사고 합리적인 고난도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2022학년도가 특란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 DM으로도 많이 오더라고요. 인스타가를 제가 잘 안 하는데 DM이나 또는 수강평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3 수능 대비 핫트레이닝이 필요한 학생들.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현장 난이도를 더 높게 느꼈어.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래서 마음 편하게 문제 푸는 거랑 수능에서 이렇게 쫄리면서 4교시 때 푸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른데 일부 학생들은 좀 그런 것들에서 어려움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모두 반영이 돼서 전면 리뉴얼이 됩니다. 모의고사들은. 물론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은 작년 문제들이 일부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 핵심 문제들이나 킬러 문제들은 전부 교체가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최종점검, 물알치 최종점검은 전범위에 대한 필수 개념, 기출 예상 문제들 총정리하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면요. 제가 1년 동안 컨텐츠들이 막 나오잖아. 특란도 특강, 실전 300, 특란도 모의고사, 기출 300 이런 것들 중에 올해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선별을 하는 거예요. 선별을 해서 이건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쭉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들을 뽑아가지고 그걸 한 문제 한 문제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념도 설명하고 문제도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물알치 최종점검입니다. 강좌도 15강 이내로 구성이 되어서 수능 보기 전에 좀 정리하는 강의 또는 그동안 제 커리를 못 따라왔는데 강민웅 선생의 핵심적인 컨텐츠들을 압축해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물알치 최종점검을 활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단원별로 반드시 출제되는 개념들을 정리하고 킬러 문제부터 중급 수준의 문제들까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은 설명하진 않아요. 그건 넣어놓지 않았어. 그건 모의고사만 풀어봐도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강좌가 물알치의 최종점검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건 이제 수능 직전에 9평 이후에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파이널, 파이널도 9평 이후에 진행이 돼서 수능 직전에 나오게 됩니다. 두 달 전, 수능 보기 두 달 전에 출간이 되는데 파이널 10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합리적인 고난도, 실전문지풀이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1년 동안 특난도 모의고사의 난이도는 최대한 수능보다는 약간 어렵게 너무 어려워서 이거 풀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런 것들은 특히 이 특난도 모의고사는 생각은 깊게 수능의 계산은 간단하게를 모터로 출간이 되기 때문에 수능도 마찬가지잖아요. 작년에 2020이 어렵다고 너희들이 맨날 그러지만 뭐 계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계산 같은 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식이 아니라 머리를 잘 써서 풀어내서 여러분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제들이 특난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파이널에서 10회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물1에 대한 커리였고요. 자 물2. 물2는 내일은 물류왕 기초인문강좌. 이건 물1과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물1제 개념완성 기출300 특난도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고 특난도 모의고사는 6회가 구성이 될 거예요. 물1보다는 좀 심플하게 구성이 되고요. 개념완성이랑 기출300 같은 경우는 물2는 올해 새로 촬영이 되진 않습니다. 새로 촬영이 되진 않는데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컨텐츠들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공이 돼요. 알겠죠? 기출 문제들 추가된 것도 전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니까 참고하시고 개념완성은 지금 강의가 오픈이 돼서 완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기출300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특난도 모의고사는 새로 제작이 돼요. 물론 작년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됩니다만 핵심 문제들은 교체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6회분이 구평 직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될 거예요. 알겠죠? 물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EBS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컨텐츠들을 다 모아 모아가지고 공부하는 거 나도 알아. 알겠죠? 모의고사 내줘서 감사하다고 막 6회 고맙습니다. 적은 횟수지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그랬던 기억이 얼핏 나네요. 자, 심플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컨텐츠들을 모두 포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2, 고2 들어가기 전에 내 이름 물 유형을 아까 설명했던 거고 개념 완성은 이제 물2, 마찬가지 32강 정도로 스튜디오 버전과 형광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수강해 주시면 되겠고요. 물1과 마찬가지로 물2를 준비할 때 필요한 개념들을 모두 집어넣고 8종 교과서를 모두 분석해서 포함시켰습니다. 기출 300은 전범위, 마찬가지 챌린지 플러스랑 딥러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작년 기출 문제들, 조금 책에 다 넣지 못한 것들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물원과 마찬가지로 생각은 깊이, 계산은 간단하게 이걸 모토로 제작이 됩니다. 2023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파이널 때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자, 고의 자, 고의는 완자물리학과 유물리학 유물리학은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만든 책으로 진행이 되는 개념 강의인데 개념과 문제풀이가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다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념편 따로 있고 개념편에도 일부 문제는 풉니다. 그런데 전체 문제풀이가 필요한 사람들은 문제편을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완자물리학도 완강이 되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시간이 날 때 강의를 촬영했습니다. 특히 완자 같은 경우는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책이야. 그 책인데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강의 수는 좀 많지만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뉴턴 역학 분석 특강이 새로 오픈이 됩니다. 기본적인 역학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겹친 물체라던가 또는 연결된 물체들 그리고 운동량에서 그래프 문제, 역학적인 에너지 보존과 변화 문제 이런 것들을 고2 때 여러분들이 좀 놓치고 가는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드 트레이닝, 열심히 좀 훈련을 하자.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런 걸 모토로 올해 새로 제작이 됩니다. 알겠죠? 상반기 때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기출 300은 원래 고3 수능을 위한 책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완료하고 기출 문제들 중에 중상급 문제들을 내가 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기출 300을 내신 준비를 위해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전국에 있는 물리 선생님들이 다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문제들을 제작하기 때문에 특히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기출 300을 꼭 활용을 하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뉴 물리학 1은 내신 물리학의 필수 개념과 문제풀이고요. 문제편과 개념편이 나눠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35강, 32강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시고 고2 학생들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완자 물리학은 그 책이야. 시중에 판매되는 그 책이고요. 50분 기준 73강으로 상당히 볼륨이 좀 큰데요. 여러분들이 내신 준비를 할 때 잘 끊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있는 문제들, 유형을 분석한다던가 그리고 중단원 마무리 문제, 중간중간에 완자 같은 거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때 막 안 풀고 막 넘어가는데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모든 문제풀을 하고 모든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강의가 완자 물리학입니다. 알겠죠? 책이 상당히 여러분들 판매율도 1위고요.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죠. 저와 함께 완자로 한번 개념을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 내신 준비를 위해서 좋은 선택일 거예요. 자, 분석 특강 올해 새로 강의가 만들어졌고요. 50분 기준 7강 정도로 기본 역학 문제들 유형별 집중 훈련,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뉴턴 역학을 정복하고 싶은 학생들, 내신에서 꼭 뉴턴 역학을 다 막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강좌가 올해 오픈이 됩니다. 기다려주세요. 그 기출 300은 고3과 고2가 다 쓸 수 있는데요. 중급 이상의 300개의 작년까지, 작년 수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따끈따끈한 기출 문제들로 모두 리뉴얼이 되어 있는 책이 기출 300입니다. 필수 문제들은 또 한 번,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없다고 하면 챌린지 플러스하고 딥러닝으로 나눠서 다시 한 번 두 개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300개 문제를 다 풀 수 없을 경우에는 수업을 들으면서 한 90문항 정도를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다 풀 수 있다면 딥러닝에서 나머지 210문항을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면서 필수 문제들 풀고 선택해서 강의 듣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구성한 강좌가 기출 300입니다. 알겠죠? 개념 학습이 완료되고 기출 문제 풀이를 병행하거나 할 때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중상급 이상의 문제들을 연습할 때 쓰면 되는 책이 바로 기출 300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3학년도 컨텐츠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작년에 여러분의 선배들도 함께 열심히 했지만 여러분들도 2023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함께 달려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여러분, 앞으로 좋은 강좌에서도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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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